국제군학축제 국제군학축제에서 최고의 인기팀인 대한민국 전통군학대 과연 한국의 공연을 지켜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한국군학대는 매우 발전되었습니다. 한국군학대는 훌륭합니다. 저는 언제나 아리랑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것은 국제적으로 도달했습니다. 저는 이 악기들을 사랑합니다 등의 반응으로 한국팀의 공연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서양식 군학대들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고 또한 독특하고 이색적이기 때문에 극찬을 하곤 합니다. 그리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참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우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적인 군학축제가 열릴 때마다 각 주초 측에서는 한국팀을 초청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국제군학제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공연으로 관객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고 또 깜짝 놀라게 만든 일본팀의 공연이 펼쳐졌던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. 우리의 한자리에서 전국의 일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맞냐고 그리고 우리는 롤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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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핫도드 칠리 피프를, sie verschmelze Traditionelles mit Modernem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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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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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